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풀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앙상블 러닝의 가장 마지막 방법론입니다.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 줄여서 GBM이라고 부르고요. 이 GBM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나온 패키지가 XGBoost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딥러닝 방법론들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케글이나 컴페티션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알고리즘입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이 앙상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대의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법들이죠.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 GBM은 용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부스팅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랜덤 포레스트처럼 뭔가 위크러너, 다시 말하면 랜덤 모델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모델을 가져다가 얘네들을 적절히 잘 가이드를 해서 더 우수한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구나라는 게 부스팅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그래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이 그래디언트 디센트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어댑티브 부스팅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어댑티브 부스팅은 데이터로부터 첫 번째 데이터 세트로부터 첫 번째 모델을 만들고요. 그때 첫 번째 모델에 의해서 잘 못 맞춘 데이터들을 두 번째 데이터 세트에서는 더 많이 생성, 샘플링이 되도록 가중치를 조정하고요. 그렇게 조정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샘플링된 데이터 세트로부터 두 번째 모델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만들어낸 모델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세 번째 데이터 세트의 가중치를 조절을 하고 모형을 만들고 이런 방식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에디티브 모델이라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앙상블인데 베깅처럼 한꺼번에 빵 하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는 방법론이죠. HTX를 여기서는 로우 T라고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제 어댑티브 부스팅 방법론 설명을 할 때는 이게 알파 T였죠. 4-stage-wise-매너라는 것은 정방향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학습시키고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다시 생성하고 학습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각각의 스테이지에서는 weak learner가 생성이 된다. 스톰프 트리를 우리는 사용을 했었죠. weak learner가 생성이 되는데 이 weak learner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weak learner들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델들이 잘 못 푸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좀 더 잘 풀 수 있는 weak learner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러면 이 shortcoming이라는 단점이 어댑티브 부스팅에서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 그 데이터를 잘 못 맞추고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샘플링을 해주세요 라는 웨이트의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부스팅에서는 첫 번째 모델과 가중치 두 번째 모델과 가중치 세 번째 모델과 가중치를 잘 합하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스템프 트리가 아닌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분류 경계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 그래디언트 부스팅에서는 다 똑같은데 이 shortcoming 지금까지의 모델들의 단점이 어디에서 반영이 되느냐 그래디언트에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 그래디언트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이냐 이거를 제 뒤에서의 예시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은 랜덤 포레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세 가지의 테스트를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리그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랭킹 이거를 이제 다 해낼 수가 있는데 이해도 측면에서는 리그레이션이 가장 쉽거든요. 그래디언트 부스팅은 리그레이션만 할 수 있고 랜덤 포레스트나 어댑티브 부스팅은 클래시피케이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학부 수업이니만큼 가장 쉬운 난이도가 이해도가 가장 쉬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그레이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리그레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과 랭킹 모형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 연관이 되는지 뭐만 다르냐면 소위 말하는 손실함수로 불리는 이 함수의 복잡도 컴플렉스티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 빼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왜 리그레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해석이 이해가 가능합니다. 모티베이션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동그라미들이 실제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색깔은 잔차가 0보다 크면 다시 말하면 잔차가 양수이면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잔차가 음수이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점들 데이터를 가지고 검정색으로 표시된 선형회기분석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선형회기분석 모형이 지금 봤을 때 데이터에서 보면 정확하게 데이터들을 다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시는 파란색인 이만큼의 잔차들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빨간색들도 지금 잔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하나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기 회기식이 Y는 F1X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지금 이 F1X이 되겠죠. 그러면 이 F1X에 의해서 학습하지 못했던 점 다시 말하면 실제 정답에서 F1X를 뺀 게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잔차입니다. 그러면 어떤 두 번째 모형을 만들어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F2라는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모형이 찾지 못했던 또는 추정하지 못했던 그 딱 오차만큼만을 추정할 수 있게 만약에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 F1을 왼쪽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결국은 F1X 더하기 F2X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 Y가 되는 거죠. 물론 단 두 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반복을 좀 해야 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직관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회기 모형에서 내가 못 맞추고 있는 이전 모델이 못 맞추고 있는 만큼을 어댑티브 부스팅에서는 그 오차만큼을 가중치로 두어서 데이터가 더 많이 샘플링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쓰고요.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은 오리지널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샘플링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를 그대로 놓고서 Y값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목표값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맞췄으니 마치 그 다음 단계 네가 못 맞춘 만큼만 맞춰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있는 오리지널 데이터 세트에는 총 1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X는 변수가 다변수 문제이기 때문에 다변수 데이터, 다별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길이를 좀 이 길이를 좀 길게 만들었고요. Y는 짧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 차이를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는 Y 핫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우선 X와 Y와의 관계식을 잘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모형인 파란색 F1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F1이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정답이 아닐 테니까 여기 보시면 X1부터 X10까지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무엇을 바꾸느냐 Y1에서 F1, X1을 빼가지고 다시 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잔차예요. 선형회기분석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GBM에서도 베이스러너를 부스팅 트리 를 쓸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실제 값과 추정된 값 사이의 차이를 Y 값으로 두 번째 모형의 Y 값으로 놓고 그럼 이게 이제 목표 값이 되겠지요. 이게 목표 값이 되고 이거를 추정하는 F2를 만들어냅니다. F2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앞선 모델이 못 맞춘 만큼만 맞추라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잘 맞췄으면 이제 이 앞선 모델의 결과물 추정값과 후반부 두 번째 모델의 추정값을 더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근데 꼭 그렇게 될 건 아니니까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정답에서 이제 1번 모형의 그 추정값 빼고 또 2번 모형의 추정값을 뺐는데도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차이를 3번 모형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게 바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래디언트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느냐라고 살펴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기 모형에서의 목적 함수로 이제 로스 펑션 손실 함수로 많이 쓰이는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최소 자승 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객체들에 대해서 i는 1부터 n까지 실제 값에서 함수에 의한 추정값을 빼서 제곱한 것 그리고 미분 편하게 하려고 2분의 1을 나누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fx를 가지고 이 함수를 그 로스 펑션을 미분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2가 이렇게 지워지게 2분의 1 라고 지워지게 될 것이고요. y-fx 에다가 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결국은 fx-y 가 될 것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다시 바꿨으면 이 그래디언트가 이렇게 되니까 y-fx 는 마이너스 그래디언트가 돼요. 그럼 이거 어디선가 많이 봤던 거죠. 그래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라 라는 게 인공신경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그래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경사하강법 또는 기울기 하강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원리였습니다. 결국은 예시로서 개념적으로서 잔차만큼을 더 쫓아가라 잔차만큼을 학습시키게 만들어라 라는 것은 결국은 그래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서 학습을 시켜라 라는 개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크러너를 부스팅을 시키겠다. 근데 어떻게 부스팅을 시키겠냐?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래디언트를 이용해서 부스팅을 시키겠다. 그래서 GBM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입니다. 그래서 그래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어떤 특정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가중치가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먼저 1차 도함수 그래디언트를 계산하고요. 그래디언트가 0인가요? 라는 질문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오죠. 그래디언트가 0인가? 여기에 대해서 yes면 종료지만 no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 weight를 그래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라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만큼 움직여라 라고 했을 때 잘 모르니까 조금조금씩 움직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loss function의 그래디언트의 반대 방향 이게 바로 우리한테 주는 힌트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GBM regression의 이그젠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스텀프 트리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사결정 나무에서 트리를 하나를 사용해서 추정을 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데이터가 잠깐 예시로써 설명을 드리고 지울게요. 공간이 얼마 없어서 데이터가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띄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가지고 회기모형을 한다는 얘기는 똑같이 분류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스프릿 포인트를 잡아요. X1은 어떤 셋탑 값일 때 여기가 이렇게 기준이 되겠죠. 셋탑 보다 작을 때는 그 작은 쪽에 해당하는 객체들의 평균 값을 가지고 추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쯤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X가 셋탑 보다 클 때는 그 큰 데이터들 X가 셋탑 보다 큰 값들의 Y값들의 평균으로 추정을 해줘요. 스프릿 한 번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나무의 스톰프 트레이를 통해서 회귀모형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계단식의 회귀식을 추정을 해주는 것과 똑같아요. 스프릿 한 번 할 때마다 계단이 한 칸씩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울게요. 그래서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쯤에서 아마 스프릿이 됐나 봐요. 그리고 여기보다 작은 쪽의 전체 데이터의 평균이 이만큼이었고 더 큰 쪽의 평균이 이만큼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완벽하게 직각이어야 되는데 그림상 약간 꺾은 선으로 그려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회귀모형이 나와요. 이 회귀모형에 대해서 초록색 점은 뭐냐면 잔차입니다. 리지디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점들과 추정된 스톰프 트리로 추정된 첫 번째 회귀식과의 차이예요. 이 차이를 가지고 이번에는 트리를 만들 때 요거를 잘 맞추는 트리를 만들어요. 그게 지금 보면 그 다음 스프릿 포인트가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또 꺾이는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잔차를 계산해 봤더니 이 정도가 나와요. 이걸 또 트리를 또 만들어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쭉 반복하다 보면 한 20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기서는 꼬불꼬불하게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회귀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관통하면서 지나가죠. 그러면서 처음과는 다르게 20번째에 해당하는 20번째까지 다 수행을 시킨 뒤에 잔차 리지디어를 보면 거의 0에 가깝게 붙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디언트 부싱 머신을 이용한 리그레이션 모델의 예시입니다. 절차예요. 50번 하면 이런 파트 보면 이렇게 약간은 꼬불꼬불하게 계단식으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잔차는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터레이션을 50번을 했다는 얘기는 함수를 아까 얘기로 보자면 F1X부터 해가지고 모델을 50개 스플릿을 50번 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시로 보면 원래 그라운드 트로스는 이렇게 약간 파동이 감소하는 듯한 파동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트리를 하나하나 만들어내면 첫 번째 트리는 여기선 지금 보니까 스플릿을 한 번 두 번 세 번 했으니까 스톰프 트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데프스가 최대 2인 트리를 베이스런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스플릿이 여기에서 한 번 이렇게 또 한 번 이렇게 또 한 번 만들어지겠지요. 그렇게 해서 먼저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맞추지 못하는 이런 잔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차들이 y값이 되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첫 번째 트리의 점의 상하 위치와 두 번째 트리에서의 점의 상하 위치 세 번째 트리에서의 점의 상하 위치가 지금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x는 고정되어 있는데 y값이 계속 지금까지의 누적 함수들과의 차이인 잔차로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gradient boosting 머신의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개략적으로 리뷰를 해보자면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원 데이터를 가지고 베이스 러너를 로스 함수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베이스 러너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래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함수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느냐 실제 정답과 지금까지의 누적된 함수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함수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번의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의 최종적인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은 어떠한 로스 펑션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성능이 달라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제곱합이죠. 스퀘어드 로스를 사용하는 게 있고요. 또는 앱솔롯 스퀘어드 로스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2차 식이지만 앱솔롯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버로스나 퀀타일로스 같은 경우에는 로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퀘어드 로스는 기하급수 쪽으로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폭을 줄여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델타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를 기준으로 해서 2차식으로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약간 완만하게 증가하는 게 휴버로스가 되겠죠. 각각의 로스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한번 탐색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해당하는 내용들 예시로 보여주는 거 로스가 L1이냐 L2냐 휴버로스 델타 얼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류 분류 문제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 여기서는 어댑티브 부스팅 하고 마찬가지로 y 값 여기서는 0 1이 아닌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쓰고요. 이 식이 약간 혼란의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y 바는 사실은 정답 y랑 같은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보통 y 바를 쓸 때는 y들의 평균이라는 개념으로 통계에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정답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정답 레이블과 모형에 의한 값이 추정값이 어댑티브 부스팅 처럼 같으면 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어떤 값이니까 1보다 작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로스는 작아지고 반면에 이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값이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거나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엡실론의 어떤 값 0보다 마이너스 2 y bar f 인데 이게 0보다 크니까 1보다 커져가지고 로스가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버논리 로스나 어댑티브 아다부스트 로스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y 값들에 따라서 로스가 어떻게 나는지 보면 왼쪽이 이 두 개가 서로 y f 이 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값이 훨씬 더 아다부스트로스가 극단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었는데 GBM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가진 원래 실제 데이터는 y는 fx 더하기 반드시 epsilon 이라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노이즈가 현실 데이터에서는 섞여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의 개념은 마치 엡실론 까지도 다 외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엡실론을 통해서 어느정도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앞단에서 못맞춤 만큼 정답과의 차이 만큼을 내가 다 맞춰버리겠다. 이 말은 결국은 엡실론 까지도 외워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그림 그 리그레이션 문제 관점에서 보면 이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개별적인 모델이 100개 정도만 돼도 원래 싸인판은 원래는 약간 이 정도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추정된 값을 보면 엄청나게 뾰족뾰족 하면서 과적합이 많이 돼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분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오리지널 GBM 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적합 오버피팅 의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문제를 모르니까 해결을 못하는 것이지 문제를 알면 금방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Radiant 보승 머신 에서의 문제점 과적합 을 해소 하기 위해서 Regularization Term 을 여러가지 전략을 여러가지 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Sub-Sampling 입니다. 각각의 이터레이션 을 하는 순간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요. 원래 데이터 오리지널 데이터라고 할게요. D1 이 있으면 GBM 여기서 이제 추정값인 Y 핫들이 Y1 부터 Y100 까지 핫이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 모델을 추정을 할 때 원래 제가 앞서 설명드렸을 때는 전체 데이터를 바꾸지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의 예를 들자면 80%만 랜덤하게 샘플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주의점은 전체 데이터보다 적은 수를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Replacement을 일반적으로는 하진 않지만 배깅을 배깅을 하면 안됩니까라는 질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금지하진 않습니다.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복원 추출을 통해서 80%를 뽑을 수도 있고 비복원 추출을 통해서 80%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혹시나 궁금하실까 말씀드리면 그러면 D3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80%의 80%니까 64%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80%의 X와 여기서는 Y-Fx1 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F2X는 Y-F1X가 되는 F2를 찾아요. 그러면 이렇게 찾은 F2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다시 한번 잔차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64%가 아닌 다시 한번 원래 데이터의 80%가 샘플링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림을 통해서 80%를 반복적으로 샘플링을 하면 점점 데이터 셋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라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슈링키지입니다. 슈링키지 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오리지널 GBM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을 했던 모델이 만들어지면 실제 최종적인 추정값은 Y는 F1 더하기 F1X 더하기 F2X 더하기 쭉 해서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으면 F100X까지 각각의 모델들에 대한 가중치가 전부 다 1입니다. 원래는 전부 다 1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조금은 이렇게 후반부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줄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Y핫은 F1X 더하기 0.9 F2X 더하기 0.9의 제곱 F3X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사실은 뒤에 만들어진 알고리즘들이 앞에 만들어진 모델과 영향력이 동등했는데 점점 그 영향력을 줄여주겠다는 게 이 슈링키지 팩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알파가 바로 슈링키지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Early Stopping 이라고 해서 이건 인공신경망에서의 방법론하고 같은 건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에서 Validation Data의 에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종 수준 이상이 돼서 Validation Data의 에러가 증가할 것 같으면 미리 중지를 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Early Stopping을 통한 효과는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GBM이라는 방법론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Random Forest하고 쌍벽을 이루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에서의 쌍벽을 이루는 알고리즘입니다. 왜냐하면 GBM과 RF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퍼포먼스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둘 다 우수해요. 그런데 또 둘 다 무엇을 해줄 수가 있느냐 하면 바로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Variable Importance 변수의 정확도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둘 다 Yes입니다. 그런데 GBM은 Random Forest보다는 훨씬 더 단순합니다. 이렇게 볼게요. 우선 Influence JT라는 게 제2번째 변수의 영향력 트리 T에서의 제2번째 영향력 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해당하는 트리에는 L개의 터미널 로드가 있다는 얘기는 L-1번의 스플릿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노드 I는 1부터 M-1이니까 모든 스플릿에 대해서 IG는 IGI라는 것은 Information Gain이에요. 앞서 의사결정나무 설명드릴 때 그 스플릿을 통해서 얼마나 혼잡도가 낮아지는가가 바로 Information Gain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Information Gain에다가 각 스플릿마다 얻었던 Information Gain에다가 여기에서 보시는 이 함수 이 함수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I번째 스플릿을 다시 한번 이걸 말로 써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I번째 스플릿에서 J변수를 사용했으면 1회값이 반항이 되고요. 사용하지 않았으면 0의 값이 반항이 됩니다. 결국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떤 트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해당 변수를 사용했을 때 Information Gain의 합 스플릿의 Information Gain의 합이 바로 T라는 트리에서 제2번째 변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고요. 그러면 전체 GBM에서의 영향력 전체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트리들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냥 트리 개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Random Forest처럼 Random Permutation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복잡하게 하지 않지요. 여기까지 해서 앙상블의 마지막 방법론인 GBM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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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